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3제곱미터와 에어컨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,9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또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의 한 빈 농가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